아이고, 아이고. 뭐야. 꼬대. 아이고. 어머, 너무 사랑스럽다. 동생 어디 있어, 꼬대. 동생 될 거야. 왜 이렇게 귀여워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8년 차 자취러 샤이니의 키라고 합니다. 데뷔한 지는 14년 차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떻게. 꼬대, 꼬대. 꼬대 아니야? 목소리가. 약간 무서웠어요.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한테 말 안 거는 줄 알아요. 꼬대, 꼬대. 저봐, 저러니까 알잖아. 이리 올라가, 올라가. 아주 잘 들어. 말을 다 알았다. 어머, 어떡해, 어떡해. 그런데 이제 나이 좀 있지 않아요? 벌써 9살이야. 이 새끼도 잘 잤어. 아이고. 이게 똑같아. 내 밥은 안 먹어도 나도 맨날 이거. 누구한테?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? 아니, 식물한테 아니. 아니, 여기서 헌네. 나 처음 봤을 때 엄청 맛있어. 식물도 그렇게 하면 이파리를 흔드나요? 새로 많이 났네. 테라스. 테라스? 알아들어? 아이고. 확장 서세요. 확장 서세요. 어떡해. 쟤 얼마나 신날까. 혹시나 호기심이 많으니까 튀어나갈까 봐 투명 아크릴로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. 티가 1도 안 난다. 진짜 안 나, 티가. 기다려. 기다려. 알아들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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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발 닦으셔야죠. 흙을 온데단데 다 비비고. 앉아. 옳지. 손 주세요. 손. 손. 옳지. 루틴이니까 다 알아요. 어깨, 아래 손 들어가. 손. 옳지. 쟤는 성질 좀 내요. 에이. 네 몸 닦는 건데 왜 성질을 내요? 왜요? 아니 그럼 안 닦나. 고구마. 됐어, 들어가. 옳지. 이리 와 있어, 아빠 좀 씻고 올게. 어휴, 목까지 아주 근데. 하고 계시네. 목도 피부인데. 고구마. 일단 닦도를 하네. 2차 세안인 거죠. 어머, 어머, 어머. 손 올림 좀 봐. 저렇게 빨라니까. 거의 에스테티를 지금. 어머, 어머, 세상에. 거기 배운 거예요. 어머, 어머. 아이크림. 아이크림을 똑똑 발라야 돼요. 아기 닮아주시면. 나도 적어 있어. 저거 하나도 하지도 않는데. 다 조사버려야 돼. 조사버려야 되는데. 어머, 저 빨개졌는데 괜찮은 거야, 저거? 와,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뒤만 터지면 이상하잖아요. 우와. 아이크림 포함 6개. 맞을 거예요. 저는 그 훅 간다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. 5년만 더 기다려보세요. 분명히 차이 납니다.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. 아, 어디 외출하시는 줄 알았는데. 바로 속 친구가 생겼네. 되게 불편해. 왜 이렇게 잘 맞을 거예요? 김현설이 무서워하잖아요. 이걸 너무 싫어해요. 꼼새야. 아빠 청소를 안 할 수 없을까? 아빠 청소를 안 할 수 없을까? 아빠 청소를 안 할 수 없을까? 아니 왜 더 놀래? 아시기 제일 무섭다고. 더 놀랐어. 와일드하다. 너무 귀엽다. 아니 아빠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잖아. 이거 할 때마다, 이 사단이 할 때마다. 아우, 군대의 하초. 군대의 하초. 아, 어떻게 해야 돼, 이거를. 아, 빨리, 빨리. 빨리 할게, 빨리. 됐어, 됐어, 됐어. 끝, 끝, 끝. 다 했어, 다 했어. 아휴, 무서웠어, 지금. 청소도 좋다. 아, 또 청소? 와, 진짜? 쓸어도 쓸어도 뭐가 생겼네, 이게. 아유, 아유. 아유, 지겨. 아유, 지겨. 우리는 어머니로 보는 것 같네. 선생님,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좀 쓸어도 될까요? 선생님. 어? 선생님. 어머, 어머. 어떻게 해. 청소할 때만 저렇게 성깔이 있어요. 아유, 아냐. 아유, 넓어서 그냥. 네. 숫자를 좀 큰 걸 사든가 해야지. 네, 턱받이에요. 턱받이에요? 네, 턱받이에요. 턱받이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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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이 집도 이 턱받 보고 여기 계약해도 되겠다. 그래, 맞아요. 근데 저는 그 소일거리 하는 자신을 좀 갖고 싶었어요. 아유, 지겨워. 아니, 탈영 아니야, 탈영? 탈영? 아주 뿌리째 조사버려야 돼. 왜 이렇게 많이 조사버려야 돼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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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이게 수리하면서도 제일 많이 쓰는 허브 종류들이에요. 아유, 예뻐. 우리 아기들이 오줌 많이 싸줄 거야. 꼼대. 꼼대, 이리 와봐. 라이언 킹 씨, 이리 와보세요. 아, 알지? 예약. 꼼대, 이리 넘어. 아, 알지. 다 왔어. 꼼대야, 여기... 여기 시 좀 해봐, 꼰대. 여기 시, 해. 해? 한 번 하나? 응. 거짓말. 어머, 시, 거짓말. 야, 근데 시 싸라고 싸는 게 대단하다. 옳지. 다음은 로즈메리. 로즈메리. 냄새 너무 잘하는 거 같아. 이야, 확 싼다, 확 싸러. 이제 개 짖는 소리가 무슨 음악같이 들려, 이제. 근데 너무 편안하다. 너무 부럽다, 워너비 삶 아니야? 맞아. 아주 금상첨화네. 개 짖는 소리에, 바람에. 어우, 예뻐. 우와. 이쁘다. 줄 맞춰서 되게 잘 심하셨다. 물 먹자, 얘들아. 어, 물까지? 아, 깜짝이야. 아유, 지겨워. 아이고, 한 번에 도와주는 거 아니야? 지겨워. 우리 엄마 보는 거 같아. 지겨워. 아유, 지겨워 그러면서. 아유, 머리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알지. 아유, 일이 끝나질 않는구만. 끝나질 않아. 어, 왔네? 어, 왔네? 왔다. 다 왔다. 오우. 어, 뭐야? 아, 불 부르네. 아, 불 부르네. 딱이다. 아, 불 부르네. 느낌 제대로 내네, 진짜. 맛있어. 맛있어. 국물을 안 부었네. 아유, 아유, 아유. 지겨워. 까먹을 걸 까먹어야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어우,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대박. 아... 아따 뜯어. 아따, 아따 뜯어. 이거지, 치즈 있어야지. 나 계속 먹어도 저렇게 뜨거운 게 좋아. 너무 잘 컸다, 얘네. 저 밭이 흙이 좋다니까. 어우, 치즈 마. 미치겠다. 진짜 땀 와. 아니, 크림은 그렇게 많이 발랐는데. 네, 선크림 다 녹은 거고. 이제 일하네, 꼼뱅. 무슨 일. 벌써 해가 저물었어? 네. 그래, 잘 있는 사람들 꼭 저렇게 밑에서 해보더라. 제가 20대 때까지는 저걸 했어요. 미리? 그때는 날씬해서 했는데. 하나를 맞추잖아요. 일주일은 무조건 나. 아, 한 착장을? 나름 자켓이랑 신발은 또 색깔이 맞는데요? 응, 맞아. 거기까지 신경 썼어요. 누구만 알아주다니. 오늘 키즈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 걷었고만. 아, 좋았네. 좋았네. 아, 귀여워. 아, 액세서리까지. 확실히 뭐가 좀 블링블링. 오케이. 오케이. 꼬미야, 너 그거 왜 보고 있는 거야? 어디 펴줘? 어머, 강아지 옷장이에요? 어디 펴줘? 귀여워. 펜고야, 강아지. 왜 이래, 어머. 아우, 알았어. 아우, 무슨 개가 어디 입는 걸 이렇게 좋아해. 넣어, 너 그래. 자, 네가 넣어라. 발 넣는 건 또 싫어하시죠? 금방 할게요. 아니, 선생님. 근데. 아, 죄송한데 네가 입혀달라고 하셨어요. 아니,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? 뒷모습.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으시겠어요? 조금 많이 짤는데? 아, 근데 좋아하네. 좋아해. 한 번 보고 오세요? 가르소. 아이고, 잘 어울리네. 아이고, 잘 어울리네. 넌 그렇게 하니까 쑥 절평 같다, 야. 쑥 절평 같다, 야. 일로 와봐. 이리 올라가 봐. 이리 올라가 봐. 앉아. 꼼대, 이리 와. 말을 왜 이렇게 사야돼? 이리 와. 앉아. 앉아. 꼼대. 까르송. 나가? 나가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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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빠, 아빠. 됐어. 끝. 잘했어. 화보다, 화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